새벽 시간 한 카페에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. 비틀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. 이내 얼굴을 숙이고 잠에 듭니다. 주문한 음료가 나오자 고개를 듭니다. 갑자기 음료를 바닥에 내던집니다. 그리고는 옆 손님들에게 몸을 돌립니다. 계속 쳐다보면서 자기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남성은 이번에는 윗옷을 벗습니다. 다른 손님이 남긴 음료를 마시다 또 집어 던집니다. 그리고 다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겁니다. 이렇게 10분 동안 난동은 이어졌습니다. 경찰이 나타나자 남성은 난동을 멈췄습니다. 경찰은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눈 뒤 일단 철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경찰이 왔을 때 오기 전에 다시 옷을 입고 또 그렇게 있다고 해가지고서 영업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게 너무 조금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. 경찰과 한참을 얘기하던 남성은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. JTBC 김하수입니다. JTBC 김하수입니다. JTBC 김하수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